문신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거장 문신의 첫 동화와 만화가 전국으로 배포됩니다. 창원 문화재단은 손상민 작가의 동화, 세계우뚝선 조각가 문신과 김아라 작가의 만화, 세계적인 조각가 거장 문신 작품이 이달 아래 경남지역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전국 국공립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주요미술관 900여 곳에 배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